20분이 안남았는데 어떻게 어? 오프닝 맨투나 어떻게 생각할꺼고 33분에 시작했는데요? 지금 녹화를 20분이 안됐거든요 그래요? 네 디아그로스 참치같은 인생을 살아야되요 제가 운영자에요 자 17분제 어디로 가야되 이거 아 자기가 만들어놓고 길을 몰라요 그냥 알아 여기가 약간 헬팟이던데 나무가 나무가 좀 헬이기네 32분에 시작했다고요? 그건 오프닝 멘트할때 아니에요? 맞아요 시작할때는 시간이 다르죠 세이브했다 세이브했다 전 가고있습니다 저는 달립니다 여기 낙하지점이 헬팟으로 들었거든요 떨어지세요 이게 꽁수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꽁수 전 알기때문에 위로 올라와서 바로 씁니다 이거 제작자가 만들어놓은 꽁수가 있어요 제작자랑 계속 이렇게 거기서 죽을수가 없는 구간이죠 사실 어 어 죽을수가 없는데요 이런 손수는 바로 파악합니다 와 아거슨 두번만 했겠어요 쇽 쇽 자 한번도 안해봤습니다 참고로 얌생이 안부렸어요 자 아 아 아 아 동굴 지나가다 함정걸리는거지 저는 두 번 실수 안한다 했죠 저는 두 번 실수 안합니다 전 정확히 어디로 떨어졌는데 기억이 안합니다 바로 여기죠 한zzo 세번 실수 안한다 했죠 제가 저 세번 실수 안합니다 네 번 실수 안 하겠죠 이제 좋아 좋아 따 안따앙 따단따안 따단따안 진한 한솔아 한솔아 지나치게 하자 한솔아 으할 아윽 포기할 수 없어 포기할 수 없어 나는 마라도나 살린다 저 이거 왜 안 닫혀요 이거? 원래 닫혀있어야 되지 않아요? 이거 닫혀있어야 되지 않아요? 태큰 점프에요 아 그래요? 네 이거 점프해서 하는거에요 닫는데? 나이스 다 따라왔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발판 안밟았는데 세번 실수는 없어요 발판 일부 안밟았는데 발판 밟고 세칸 점프해야되요 아아아아아아 와우 구름과야되 구름 제로룡구간이라면서 쉽네요 악어의 숲 부분좀 쓸게요 구름 아 이거였구나 아 저 도착했습니다 10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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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했습니다 아우 준수 난리입니다 자 마이 크레이즈락 구간 와우 원래 여기 이렇게 활싸요? 와우 개쩐다 아 뜨거 아 뜨거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나는 나는 현명한 아이 천천히 기다리다 갑니다 화이자 요거를 아 안올라가지네 아 빨리 가야돼 얌생이를 찾아보자 얌생이 길이 있는데요 지금 못 찾고 있어요 와우 나는 나는 번개에 지지 않지 와우 번개가 죽지 갈수있어 갈수있어 자 불은 날 무서워하지 난 불보다 강력하지 난 기다리지 나는 기다리지 난 뜨겁지 않지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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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인이 될거야 야 뜨겁지 않아요 줄기 저거 밟으면 날라가죠 날라가는거니까 여기도 있어요 아 나 진짜 저기가 더 안전이 보여요 일로 갈 수 있지 롱 일로 갈 수 있지 롱 오오 어 뭐야 두번은 안무섭다 야 여기 힐팟신대요 약간 이걸 어떻게 얌생이가 없을까 악어는 얌생이를 생각해보지만 실패했습니다 안돼 밟았어 밟았어 세이브 포인트 밟았어 안돼 갑니다 세이브 포인트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화이팅 안돼요 안돼요 아파요 세이브 포인트 좀 나왔어요 희만내 안돼요 아파요 저거 저거 땡 와우 이런거 이런걸 놓칠 수 없이 그치 엄청난 얌생인데요 저기있다 세이브 세이브 포인트 왔습니다 아 아 아 아파요 붙자 붙다 피했어 오케이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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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왔던데요 이제 3개씩 떨어지고 있어요 아버님 오크지점 3분의 1라 맞고 가면 되죠 하하하 이런건 마이너브 배틀에서 마스터 했지 하하하 세이브 포인트에요 와 12세이브 포인트 다시 잘 봐 내가 재밌는거 보실께 날라가란 아이씨 안날라갔어 자 날라가란 따아악 예능까지 하는 센스 예능하고 이제 깹니다 누가 입구에 여기 불질 나왔어 누구야 오오 야 피해 유올 깨네 슉슉슉 슉슉슉 아 뜨거 아 뜨거 세이브 포인트 바로 앞이에요 좋았어 됐어 세이브 네이브 포인트 야 요 앞에 제가 아마 헐떡고개가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홀쏠홀뚝고개라고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흑 차! 차! 내 아군스 헐떡고개 앞으로 질밉합니다 아니 이곳이 그 유명한 헐떡고갠가 아 헐떡고개 들어왔어요 아군님 아 벌써 아 빨리 가야돼 1등은 1등에서 기부좀 받을꺼야 헛 헛 헛 다이야를 밟을 순 없지 나 있잖아 아 에메랄드를 밟을 순 없지 기부가 세상에 들어왔지 뭐야 쉬운데 거의 남겼어요 체력봐 와우 뒤로 간다 STANDits 오오오오오오오오오 깼어요 헐떡고개 그래 뒤로가면 깨지 으아아악 나이스 오케이 세이브 10 여기 어려운데 자선수 헐떡고개를 지나 세이브 14포인트 났습니다 휴 슈우우우 좋자 쭉쭉 갑니다 이거 안되나요 아 여기는 그 유마 마의 힐링구간 빨리 나에게 힐을 줘 아 이거 기억나는곳 맞아줄게 그래 맞아줄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아주 편리하게 갈 수 있죠 오우우 아 다왔다 아 바짝 충격하고있어 긴장하세요 지금 어워 어? 뭐가요? 아니에요 중료선수가 바짝 충격하고 있대요 거의 다왔어 거의 다왔어 긴장하래요 절로가야지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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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불은 나를 멈추 멈출수 없지 헤이 웨이 베땼 셀 활 아 셀 이때 여기는 멀어요 헛차 헛차 자 이런 데 야빚 meer가 있지 할 수 있지 거리가 보니까 될거 같군 헛차 난 이 야비를 사용하고만 할꺼야 쭝쭝 오오오와ions 가지마 가지마 와 저 국내에서 보기 힘든 기술인데요 앗 뜨강 앗 뜨거, 후기, 한번 아,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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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없 смарт Gibbs 15 15 금방가 나방 ori 금방가요 어 어, 요 앞이 엔딩인데 끝났나요 끝났나요 아우선수 여기 힐링뿐만 여기 마지막 세이브 포인트였어요 거기가 아아아아 이야아 뻥뻥 날라다녀요 나이스 나이스 여긴 어디지 다갔어 다갔어 아우님 좀만 기다리세요 제가 갑니다 진짜로 저 뒤에서 태어나 갑니다 갑니다 좀만 기다리소 여기가 마지막 세이브 포인트에요 좀만 힘을 내요 잡자 자 야비를 야비를 차지하래 모든 구간에 야비가 있지 여기면 아버님 다 따로 잡았냐? 그 야비를 캐치해야지 여기요? 어 좋아좋아좋아 에헤에에 어! 아버님 바로 딘데우 중룡선수 네아 넌 하리길 수 없다 절대 물러서지 않을거야 절대 물러서지 않을거야 오케이 마지막 세이브 마지막 세이브 마지막 세이브는 개뿐해라 바로 앞에 왔다 어 깨스 깨스 세이브 됐어 세이브 됐어 아우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엄마 여기 발판이 있어요 그럼 살짝만 걸쳐서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끝 아아 개소리 하지마 거기 안가 아버님 아잠잠잠잠잠잠잠잠잠잠잠 강호선수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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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만원짜리 상품 당첨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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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와우 저기요 아야 아야 아 중맹이 저기서 죽었다 빨리 깨라고 깬게요 아하 아니야 거의 다 깨는데 이게 게임을 통수로 아야야야 아야야야야 아야야야야 아야야야야야 중맹이를 기다립니다 아니 요것은 마크 이즈부고 반응속도가 좀 빠르게 돼있어요 그때보다 네네네네 그때 반응속도가 굉장히 느렸고 지금은 저희가 체험판으로 하는 겁니다 네 저희가 그냥 저희가 3부 할게 없어서 종족전쟁 처음이라도 한거에요 맵은 이랬다 어려웠어요 그때 그때는 대박이었지 몇십명이 다 하길땡 몇십명이 막 서로 때리고 치고받고 하니까 시청자분들이 대박이었어요 거기다 npc들도 있었고 눈물없이 볼수없는 감동의 희극이었어요 하나에 당황합니다 당황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사람보인다 저기있다 다왔어요 다왔어요 어서와 아 깼다 오오오오오오오 왜 내가 버프를 받냐고 저도 버프를 받았어요 버프 받았어 이 게임은 내가 깬다 너 왜 스마트구빙 쓰냐 스마트구빙 쓰냐 스마트구빙 안쌍는데 도망은 뒤로 어떻게 갔어 가지는구나 아니 이 게임은 제가 깰거에요 중년선수 일로올것인가요 과연 1등은 나다 제자식아 너 다이아곤 왜 꺼냈어 1등은 납니다 언제까지 나 1등은 내 자리 내꺼다 악호선수 악호선수 뒤에 뭐있어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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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먼저 칠거지롱 내가 먼저 칠거지롱 내가 먼저 칠거지롱 내가 먼저 칠거지롱 좋았어 끝 이게 너와 나의 차이다 결과 이거 내가 일부러 만들어놨는데 2등 2등 3등 보내줘요 2등이요? 아 진짜 2등 퀵뷰 30일 보내주세요 네 뭐사 줄거에요 뭐사 보내놔 너 퀵뷰 없어 저요? 퀵뷰 7일치밖에 없었어요 안죽었는데 뭐야 죽었는데요? 이 극악의 속도는 와 이걸 깼네 그래도 아니 그렇게 생각만큼 어렵진 않았어 그때 반응속도가 빨라서 그런가 아직은 아니 근데 여기 오크정속도가 반응속도랑 상관없어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점프가 4칸이 안돼요 아니 여기 그냥 기다리면서 가면 된다니까 반응속도 느려도 그건 맞아요 근데 이게 그때 4칸 좀 뿐만 안된거지 어 사람이 때리는거하고 그 두개 빼고는 야비구건만 잘 사용했으면 이거 그냥 깼었어 근데 그때 정신이 없었지 이거 하향 안했으면 진짜 어려웠겠다 야 이거 하향한 버전이지 그래도 네 하향 많이 했어요 그 뭐냐면 석금 궁수도 웬마리 죽이고 어 그 떨어지는 구간하고 요기 이게 사람들이 상품이 걸려있으니까 빨리 갈라고 하다보니까 빨리 죽은거야 아이 제길 밟았어 난 뒤로 호빙 와 헤드샷 헤드샷 떴어 야 헤드샷 헤드샷이 아주 그냥 난 병안에 병안에 있지 난 중력 어 여기 디스펜서 있네 내 캐릭 중력됐다 내가 여기를 접수했다 아 근데 167 뭔가 뿌듯하다 깨니까 아 이게 이렇게 생겼었구나 얼음 먹어야지 자 추천 한번씩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2만개 채울 수 있는거 같은데요 오늘 자 오늘 여러분들 마인크래프트 방송 종족전쟁 마라톤 악어 중력의 체험기였습니다 어 평가를 하자면 정말 일구간이 제일 짜증 났어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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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아 근데 우리 시청자 참여할때 1,2,3등은 진짜 잘했다 잘하시네 진짜 빨리한거에요 어 진짜 빨리한거에요 그분들도 한 지금 우리가 이렇게 30번 했는데 그분들도 한 40분 그런 상태에서 하지 않았어? 네 40몇 진짜 잘한거다 그거 첫 스타트랑 2등이랑 좀 하향이 많았어요 막 치고 박고 1등이 진짜 빨랐어 1등이 진짜 잘했어 근데 쉬지않고 갔어 오크구안을 거의 그냥 원코인으로 가던데 근데 3등인가 2등 부분도 세이브를 안해가지고 그분이 세이브를 했어도 그분이 1등 2등 중에 하나였을텐데 2등이였지 그분이 2등이였어 맞아 아 엉데드가 거의 상 휩쓸었죠 자 아무튼 이번 종축제뇨 마리아톤 하고 종료 네 체험기 여기까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눈치쟁이 수고하셨습니다 머사도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번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